오늘 우리 아들이 연주를 하는데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병원과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더 만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누군가의 다 도움을 받아서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작은 희망의 불씨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금 뭐 코로나로 많이 보던가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불씨들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우자로서 힘든 부분은 늘 그냥 하나에서 배까지 모든 걸 다 케어해야 되고 먹는 거 입는 것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귀찮기도 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바람이 있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수업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며 만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바람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홀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이 참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름의 어떤 고통과 힘듦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쩌면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혼자 홀로 그냥 모든 게 차단된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병원에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마음에 닫힌 마음들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 닫힌 마음이 열려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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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멘 아멘 아멘